서울에 사는 장성규 씨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통학과 공부할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성규 씨는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주변에서 좋다고 추천받은 것들을 무자비하게 수강하고 있다. 두꺼운 책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친구들 보니까 문제도 먼저 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왕 하는 거 어려운 것부터 심화적으로 책. 처음엔 집중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집중력을 잃고 강의를 빠르게 스킵해버리는 성규 씨. 스킵 스킵 왜요 빨리 들으면 많이 듣는 거잖아요. 왜 문제 있는 건가 이게? 빨리 듣는 거 좋잖아요. 스킵 스킵 계속 스킵. 가슴이 아씨. 뭐가 체인 건가? 어우 답답해. 너무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 이런 걸 도풀러 올 거라고 하나? 이게 뭐 영역현상인가 공명현상인가 이게? 우리는 성규 씨의 공부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찾아가 보았다. 요즘 이게 풍만이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요. 새학기가 시작이 되거나 또는 새학년이 시작이 되었을 때 강의를 제대로 씹어먹지 못하고 계속 빠르게만 듣다가 체하게 되는 급체가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소화가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공부 소화가 안 되고 계속 체한 상태로 꾹꾹 눌러서 아주 답답한 상태로 계셨던 거예요. 제가 강의를 좀 무리해서 듣긴 했죠. 여기 대장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여기 빠르게 앞으로 돌진만 하려는 거 보이시죠? 공부라는 건 그냥 마음만 급해서 이렇게 빠르게 아무래도 소화 없는 무리한 공부가 화를 부른 것 같다. 공부를 빠르게 막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꾸 씹어먹어야 돼. 씹어먹어. 돼서 김전하는 거죠. 계속 돼서 김전하는 거. 안 되겠다. 잘 들으세요. 제가 씹어먹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통학과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그 통학과학 씹어먹기 그 훈련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선. 우리 풍마이들이 이 통학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통학과학은 우리가 2015 교육 과정에 포함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풍마이들이 내신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과학 그걸 우리는 바로 통학과학이라고 하죠. 이 통학과학, 말 그대로 통학 뭔가가 다 합쳐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과학이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통학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학과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학 바로 물리학, 그리고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이들아 하나의 단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중학교 때는요 1단원이 물리학, 2단원이 바로 화학, 3단원이 생명과학, 4단원이 지구과학 이렇게 각각의 단원별로 과학이 쪼개졌다면 이제는 통학 물화생지가 하나의 단원 안에 다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학과학은요 크게 4개의 대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대단원 제목이 바로 다 같이 물질과 규칙성 아이세의 물질, 윤세의 규칙성 미안합니다. 장풍 박사가 조금은 흥분했네요. 자, 우리가 1단원을 제목부터 보면 물질의 규칙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화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주 초기 우주 초기라는 것, 지구와 생명체, 우주 초기에 대한 지구과학 개념과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생명과학 파트 말 그대로 규칙성과 결합, 화학 파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럼 그러한 결합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물리학적인 개념들이 하나의 대단원 아래에 물화생지가 다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우, 어렵다. 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4개의 단원을 다 알아야지만이 4개의 단원을 아주 즐겁게 공부해야지만이 하나의 대단원이 끝난다는 것. 그러므로 통학과학은 매우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맞춰서 우리는 통학과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 통학과학, 너만 바를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점검을 받아야 돼? 중학교 때 과학과 고등학교 때 과학에 연결되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강의가 없을까? 그래서 장풍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 어떤 처방전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통학과학,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뭐야? 다 같이 알, 잘, 딱, 깔, 센! 그 10가지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통학과학을 정말 잘하기 위한 기초과정의 10가지 그 키워드 그 10가지 키워드를 뽑아서 이 중학교 때 과학부터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여 그리고 고등학교 통학과학을 좀 더 쉽고 좀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 브릿지 같은 강의 이것이 바로 씹어먹기 강의의 목적입니다. 10가지의 주제는 도대체 어떻게 정했느냐? 자, 크게 4개의 대단원에서 첫 번째 대단원에 우주 초기의 원소와 생성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원소의 주기성과 화학결합 이렇게 화학적인 그러한 기초과정을 완벽하게 다져낼 것입니다. 또한 물체의 운동, 운동량과 충격량 이것은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역학에서의 가장 기초부터 우리는 차근차근히 시작을 한번 해볼 것이고 생명과학에서 또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세포 내 정보의 흐름 여러분들이 과학 공부를 하면서 첫 번째 통학과학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전사와 번역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어려워 전사는 얘들아 전쟁터 나가서 죽는 거 아니야? 이 전사와 번역, 영어로 트랜슬로레이션 이런 전사와 번역을 생명과학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이걸 생각도 하기 싫어. 선생님은요, 무엇을 생각하기 싫으냐면요 너희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학교에 가서 처음 통학과학을 듣는다?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야. 너무 어렵다고 느끼면 어떻게 된다? 점점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으면 어떻게 된다? 성적이 나빠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씹어먹기에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번 정리하고 백신통학과학 넘어 한 번 정리하고 내신에서, 즉 학교에서 좀 더 확실하게 내신을 대비하면 여러분들은 백신통학과학, 통학과학의 완성 무조건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제, 산화환원반응, 화학이죠. 중화반응, 화학파트. 이러한 여러분들이 화학반응식이라던가 원소기호, 그리고 분자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등등의 반응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습득하고 그리고 통학과학을 들어간다면 훨씬 더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지구환경 변화와 전자기유도, 와우. 이 전자기유도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매법칙이라던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런 것들을 미리 한 번 기초적으로 잘 다져놓는다면 생각해봐. 너희들 학교 갔을 때 애들아, 통학과학 시간에, 고등학교 때 시간 애들아 중학교 때부터, 기초부터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전부 다 안다라는 전제조건에서 진도를 빼기 바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특히 기초가 부족하거나 중학교 때 공부를 덜했거나 중학교 과학이 조금은 불안하거나 내가 바로 고등학교 1학년 통학과학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러한 부담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바로 통학과학 씹어먹기로 깔끔하게 통학과학을 씹어먹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장풍이는 이 통학과학, 그래서 씹어야 씹어 10가지의 용어들, 그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볼텐데 그 장풍이는 이에 따라서 교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교재에서 기초 씹어먹기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 복습해 볼 것이고요. 여기에 따른 통학과학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 놓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은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문제 씹어먹기로 또 한 번의 복습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왠지 기초강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초는 쉬운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학과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기초 과정을 잘 다져놓으면 기본기가 더 탄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풍이가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하는 우리 전국의 풍마이드를 위하여 정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 교재와 강의로 여러분들이 통학과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즉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생활에서 문제거리가 아닌 행복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장풍이와 우리 풍마이들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과학의 고질병을 치료할 장풍 박사 오늘도 우리 열심히 즐겁게 장풍해 주시고 우리 통학과학 만점 1등급을 위해서 지금부터 한 입 흙 베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통학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자. 풍마니! Forever!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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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